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세븐틴이 SBS 슈퍼 콘센트 슈퍼 온 택지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예 Paye 저희는 데이 투 입수에 사이 아 ographic 19일에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아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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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네 이번에는 저희 세븐틴이 엄청난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아주 살짝 스포해볼까요? 예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요 여기 사렌틱스럽게 오잉쇼 아 무슨 일. afterwards에 저 검색을 해주세요?! 보기를 해주세요?! 하나 둘 셋 시작! 슈퍼 North communauté에서 Ç necesito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 둘 셋 퍼포먼스가 오 맞을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어, 아니에요 슈워 사이라고 아时mber 1 죄송합니다 라고 연락 Part 6 개, 빼! 개! 개 또 없는 생각하죠. 와! 아니, 소정권! 구빈당한 것 같으면 하나, 둘, 넷, 끝! 지금? 지금 완성하시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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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기르는 슈퍼원 팩트 어디서 만들 수 있나요? 바로! 여기! 아, 여기! 와! 저희 세븐티로 엄청 기대가 되는데요. 킬 사이로드 잊지 마시고 에스비스 슈퍼포에서 슈퍼온대에서 만나요!